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우리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께 뉴스가 하나 있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 요즘 아실 건데 얘기 들어서 거의 10년 만이에요. 제가 메가스터디 들어오고 나서는 항상 같은 날 시험을 봤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사관학교랑 경찰대학이랑 이번에 시험일자가 분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예상하신 바와 같이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 경찰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영향이 없는 얘기인데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커트라인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무슨 청천벽력 날벼락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커트를 거의 근접해 있는 진성지원자분들 있잖아요.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이제 긴장 좀 타야 돼요. 재수 없으면 내가 떨어질 수 있어. 운이 좋으면 추합으로 붙을 수도 있는데 재수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요. 그때 막 공군사관학교 커트라인 260점대 나오고 육군사관학교 커트라인 250점대 나오던 그 난 영광의 시기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사관학교 입시 암흑기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때는요. 경찰대랑 사관학교가 입시가 분리돼 있었어. 그래서 경찰대를 도전하는 친구들도 똑같은 제복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같은 군에 있는 대학이라고 봐서 거의 대부분 중부공시를 했었어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중부공시를 하다 보니까 허수 지원자들이 굉장히 넘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입시 관리자들이 힘들어. 왜냐? 애들이 그냥 우르르르르 다 뽑아 놓으면 2차 시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도에 그만두는 애들도 많고 진성 지원자를 조금 더 뽑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얘네들을 같은 날에 뭔가 협의가 됐든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된 내용인지 된 내용인지 그 속사적은 모르겠지만 한 10년간 쭉 같이 봤거든요. 같은 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올해 뭔 일이 있나봐. 아니 뭐 입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놓쳤을 수도 있어.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분리가 됐어요. 경찰대 시험을 아마 일주일 정도 늦게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 원래 경찰대 시험이 8월 중순에 항상 봤었어. 옛날에는. 근데 7월 말로 땡기면서 같이 봤거든. 근데 이제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번에 사관학교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옛날에는 같이 시험 보지 않았을 때 중복응시 가능했을 때는 공사, 육사, 해사나 간사 순서대로 높았고 사실 해사하고 간사는 축하드립니다.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영향이 굉장히 제일 컸었고 그 다음에 육사가 영향이 컸었어요.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올라갈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폭으로 올라갈 거냐. 아까 시작하면서 막 260, 250 겁쥐는데 이거는 사실 순수하게 육사 경쟁률이 옛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경쟁률이나 컷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 뭐 좋은 일이에요.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대로고 커트라인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됐지. 그래서 이만큼까지 올라간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제가 이렇게 예상 영상 만들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점에서 20점 정도 커트 향상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최초 핫컷입니다. 최초 핫컷. 최초 핫컷은 그냥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학생들 단체로 막 응시하는 거 풀리면서 커트라인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당연히 올라가. 최초 핫컷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이유가 있으면 올라가요. 이건 명확하게 올라가. 그런데 이제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는 게 최초 핫컷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과거와 같은 폭발적 인상은 어려워. 왜 어렵냐. 일단 첫 번째로 옛날에 260, 250점 맞을 때보다는 지금 지망률 자체가 좀 내려갔잖아. 그래서 과거처럼 막 엄청나게 높게 올라간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경찰대학 지망생 수 자체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과거의 황금기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관학교에 중복 응시하는 학생들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안 커. 알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1차 추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 응시생들이 사관학교 시험을 응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2차에 원서 접수를 안 해버리면 상당수가 1차 추합 제도로 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죠.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1차 추합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추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초합 컷은 분명히 1, 20점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추합 컷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올라가겠지만 동일 시험 난이도라고 하면 그닥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거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데 일단은 추합 컷이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추가 합격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추가 합격은 말 그대로 운에 어느 정도 기대해야 되니까 재수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학교에서 충분히 지금 2차 시험 인원이 있다고 판단해버리면 추합 인원을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위험하잖아. 어쨌든지 간에 추합 컷 올라갈 거에 맞춰서 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긴 해야 돼. 걱정할 시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도 너무 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도 코로나 풀려가지고요. 여러분. 경찰대학만 상위권 학생들이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 일반 예를 들어서 서성환이나 스카이 정시 이상 대비하는 학생들이 구경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보니까 사관학교 시험 지원을 많이 했었어. 작년에도 대형 재종반에서 재수학원 같은 데서 사관학교 단체 응시 시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간 게 작년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면요. 그냥 사관학교 시험을 허수로 지원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경찰대 지망하는 애들이 이만큼 추가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작년에 이만한 애들이 추가가 됐어.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이 작년 기준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 추가된다고 했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큰 영향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전술적으로 예측이나 예상을 할 때는요. 네거티브하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 안전해요. 즉 무슨 말이냐. 선생님 그럼 1, 2, 10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영향 거의 없을 수도. 그렇죠. 저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분들이 안전하게 한 명이라도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악의 개똥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저격당해서 재수학원 끌려갈 겁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자. 그거야. 하지만 불안감 느낄 시간에 대비를 해야 돼. 걱정할 시간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인원이 이미 작년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만큼 합류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네거티브하게 예상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자. 드디어 100일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100일 깨졌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시라는 것을 아직 안 치러봐서 실감이 안 납니까? 불합격은 재앙과 같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같이 찾아와. 그리고 여러분들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희망회로 돌리는 일은 잘 안 일어나. 10개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돼. 안전하다 할 정도로. 중간고사 지금 준비하는 기간인 건 알겠지만 이쪽으로 입시 시작해서 내가 내신을 이미 조졌다. 이런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중간고사 준비 시간은 합리적이 돼. 최소로 잡고 지금 1차 시험 전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때야. 여러분들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 진짜 금방 지나가.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준비를 해라. 그리고 추합컷 자체는 거의 변동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원동기서 같은 제도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복 응시하는 비율은 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슈인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전력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 전시 극단 뛰어넘지 말고 최대한 전부 다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기출로 해가지고 5월 달에는 실전 연습도 해볼 수 있게 여러분 마무리 공부 적극적으로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진짜 이제 긴장 이 어왕 속에 이제 그 뭐지? 그 물고기 그 물고기 과메기가 아니라 그 뭐지? 그 민물고기의 왕자 그냥 메기라고 할까요? 연못 속에 메기가 풀린 거 가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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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찌가 한 마리 풀린 것과 같은 상황 지금 여러분들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알겠어요? 싸워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 당부를 하나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 경찰대 대비생들 만약에 이쪽에 1차 시험을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법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준비생들도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경사관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일반 대학 원소를 쓰잖아. 나 정시, 수시 다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학 준비하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중부공시인가요? 그렇지. 진성지원장 아니라고 해가지고 응시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고 그러할 권리도 우리한테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길러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따내야지 너네들은 이 시험 응시하면 안 돼!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학생들 부탁을 한다고 하면 경찰대 대비생들 만약에 사관학교에 진짜 관심 없고 어차피 합격해도 진학 안 할 거다 확실하다 하시면요. 그때는 2차 접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1차 합격한다고 해도 2차 접수만 안 해놓으면 그때는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가 안전하게 다 돌아가니까 딱히 문제될 건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력 측정이나 모의시험으로 해서 응시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목적까지만 딱 달성하시고 이쪽 간절하게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함께 사는 사회의 아름다운 공통체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온라인상에 막 집단 막 그런데 막 이렇게 문화 같은데 빠져가지고 막 악플 달고 공격하고 서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걱정할 시간에 대비를 하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소식도 좀 전할게요. 선생님 요즘에 전시 미적하고 전시 확통 드디어 완강을 했습니다. 근데 전시 미적하고 확통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 3점짜리랑 쉬운 사점도 있기 때문에 아직 선택과목이 지금 기출이 미흡한 학생들은 얘네들 해봤으면 좋겠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극단 영어 완강했거든요. 얘네들이 빈순삽이다 보니까 동일 유형으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이닝북이 부교재로 있을 거예요. 워크북으로 해서 트레이닝북이 있는데 이 트레이닝북을 동일 유형 문제들이니까 경차대학 사관학교 기출 빈순삽 모음 자료집이거든. 이것도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겠고 이거 다 풀고 좀 심화 영어 더 풀어보고 싶다 하시면 선생님 거 수능 영어 쪽으로 넘어오셔서 선생님 제로백 심화 유형 독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평가원 최근 3점짜리 빈순삽 킬러들만 모아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극단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거 장담하는 때. 3점만 모아놓으니까 이거 풀다 보면 막 정신이 나갑니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경찰대 준비생이든 사관학교 준비생이든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극단 사관학교 극단이에요. 사관학교 극단 미적이랑 사관학교 극단 확통도 이번 주에 이제 개강합니다. 내일 촬영 시작할 거니까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첫 강이 올라올 거예요. 얘네들은 4. 고난도 4. 고난도 사관학교 기출 그리고 경찰대학 수학1이랑 경찰대학 수학2 극단은 5월 중순 개강인데 얘네들은 그냥 미친 난이도에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 교육청을 어느 정도 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N제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 사관학교 경찰대학 기출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만 몰아서 간다고 하면 경대 대비생들 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양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개강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사관학교 최근 3개년 실전 기출 자료집 이번에 비타민 쪽에 올려놨습니다.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추천 교재 이런 거 메뉴판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 올려놨으니까 선생님 게시판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는 비타민 교재에서요. 비타민 교재에서 그리고 경찰대학 최근 3개년 기출 자료집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근데 얘가 좀 개륵이네. 개륵. 이게 출판비용이 디폴트 값이 있어요. 기본 값이 있는데 이 경찰대 대비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출판을 해버리면 적자야.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 선생님도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근데 이거를 출판을 해버리면은 손해야. 근데 약속은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 제로마진으로 출판을 하려고 지금 가격을 출판사랑 협의를 좀 보고 있어요. 제로마진으로.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5월 중하순 선생님이 봤을 때 그때 정도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오시면 하이레벨 보카마스터도 여러분 이제 암기 시작해 주세요. 선생님 영어 단어장 고난도 영어 단어장 있잖아요. 이거 많이 어려운데 이거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짜잔. 커트라인 올라갑니다. 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슬프지만.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버닝 안 하면 언제 버닝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미친듯이 지금 버닝해야지. 언제 버닝할 거야? 내년에? 내후년에 할 거예요? 아니면 올겨울에 할 겁니까? 버닝을 언제 할 거야? 지금 해야지. 지금 막 힘들어도 미친듯이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해야 돼. 버닝을.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겁니다. 좋았어. 그리고 선생님 재복임 카페 들어와서 입시 정보 눈팅도 많이 하셔요. 각 학교에 최근 입시 공지 올라오는 것까지 요즘엔 다 모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카페만 하루에 한 번 정도씩만 딱딱딱딱 들어갔다 나왔다 글 쓰지 말고 눈팅만 살짝살짝 하세요. 5분, 10분만. 그래도 입시 정보, 최근 정보는 다 쌈방하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카페는 꼭 들어와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